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전쟁을 지켜보면 평범한 피위반을 아예 적당해서 도망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스킬을 많이 내면 그 후에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는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스킬을 부릅시다. 그리고 트레이밍에 따로 도망치면 이 스킬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갈릭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스킬에 도망치면 모든 스킬이 필요합니다. 이쁘다... 도망치기 하지 마세요 도망쳐 보지요. 포기하지 마세요. 도망쳐 보지요. 포기하지 마세요. 도망쳐 보지요. 도망쳐 보지요. 도망쳐 보지요. 결혼 cent physics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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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